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시 덥습니다. 헌 대장님. 진짜 장마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요. 비가 안 오고. 남부지부하기에는 장마가 슬슬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요. 어제 같은 경우는 호우경보가 난 것도 있더라고요. 사실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놈의 비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필요한 만큼 내리면 좋을 텐데 어느 곳에는 하나도 안 내리고 어느 곳에는 너무 내려서 문제가 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거기 가서 빌려올까? 그러니까요. 비 내린 데서? 그런 거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되지 않을까? 구름을 이렇게 후 해가지고 퍼뜨려주는 거죠. 그러면 비구름이 없어지잖아. 그러면 어떻게 쭉 빨았다가 청소기처럼 쭉 빨았다가 후 100개 만드는 거야. 아이고. 그런데 그렇게까지 과학이 발달할 거면 구름을 만드는 기술이 나오겠죠. 그러겠네. 인공강우 같은. 중국 쪽에서는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. 중국은 인공강우를 사용했었죠.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으면 되겠느냐. 너희만 쓰고 뭐고 없으면 되느냐. 이쪽으로나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. 정말 커다란 선풍기 마련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시 불리고 싶어. 아니 화초선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안 되겠다. 그러면 우리도 화초선으로 이렇게 확 해가지고 손홍홍으로 때려잡자. 그럴까요? 손홍홍이 죽을 건가? 호대장님. 다음 주에 생일이에요 또. 아 네 생일인데요. 네 이 얘기는 그만합시다. 네 네 네. 네 축하드리고요. 먼저. 7월 1일에 생일이 되라면서요. 네 생일입니다. 생일날 뭐 할 거예요? 저는 일합니다. 아 네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하잖아요. 행복합니다. 그 일한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을 겁니다. 그래.